이거 받은 여자친구? 내가 나한테 반한다고 해야 될까? 저번에 어떤 얘기했나? 뭐 한다고 해야 되나? 발을 여기 있습니다 나 왜 흥보이지? 질지 않지 가와나 갈래, 가자 있지 않기? 그 정도를 다시 하는데 키워봐? 가는 게 중요해 그래 근데 고양이가 있어 아니 뭔 소리 좋아요? 그냥 들이붓는데요?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멋있겠다 너무 이쁘다 안녕 감사합니다! 어? 천둥이 아니었나요? 태양이 되겠습니다 향해 불 붙여라 뜨거워 이놈이 바리대장